한국 셔틀 콕의 간판 이용대와 고성현 선수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두 차례 연속 남자 복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리치몬드 오벌에서 열린 2011 캐나다 오픈 그랑프리 남자 복식 결승전에서 이용대 고성현 조는 세계 랭킹 26위인 중국팀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대 고성현 선수는 지난 17일 미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에 이어 국제대회에서 다시 정상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혼합 복식에서 이용대 하정은 선수는 중국팀의 1대1호패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혼합 복식입니다.